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6만 5천 명 증가해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.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5세 이상 고용률은 62.1%로 작년 동월 대비 1.7%포인트 올라 동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실업률은 3%로 1%포인트 떨어지며 집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래 4월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